한효주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왔습니다. 지금 잠시 점심시간이고요. 저희는 고기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 무엇? 아, 여기는 진짜 나도 옛날부터 와보려고 구글 맵에 저장이 났던데 사실 어제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어제 여기 일요일은 휴무라서 오늘 점심시간에 깊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겠다 해서 시작되자마자 점심시간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기하네. 국수가 3,000원밖에 아니면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수육은 1인 1 접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1인 1 접시 수육을 먹고 국수를 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시네요. 저희 초기님. 빠바밤 땀땅. 유튜브로 해주시면 됩니다. 빠바밤 땀땅. 어제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짜잔. 화장실 가셨어요. 오시자마자. 봐봐. 요즘에 성격 유형 검사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전문가처럼 성격 유형 검사 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성격에 대해서 통과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정해야죠. 오빠. 어제 성격 유형 검사해주신 얘기 지금 풀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저는 사랑을 갈구하는 자유로운 영혼. 근데 그렇게 사랑을 갈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구나라는. 어제 검사하고 얘기 듣고 왔어요. 나왔습니다. 수육이 나왔어요. 일단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진짜 이 동네에서 촬영하니까 먹어볼 수 있는. 이 동네에서 야들야들하고 고기 잡내도 하나도 안가고. 이 소스도 되게 처음 먹어보는 소스맛인데 별미예요. 앙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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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표님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사실 이 대사가 주제지. 주제잖아요 제가 말했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리허설. 리허설. 읽어보자. 너랑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 좋아요. 그럼 저희가 먼저 발표합니다. 그곳에서 인간 장기를 완성시켰다. 당장 상업할 수 있다. 인류 전체가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전체가 아니야. 발표를 왜 해.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라는 건 교체가 돼야 안다고요. 윤자위대는. 인생에 아무리 불공평해도 무도하필 공평한 게 하나 있다. 주권. 배양장기는 그 마지막 공평을 먼저 보내드릴 것이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결심이 있어요. 빈부로 갈리지 않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자원인이 일자리인이 운운하지만 정말로 걱정되는 게 그겁니까? 우월하신 총리께서 저 밖의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배양장기가 감기약처럼 싸져서 누구나 몇백 년을 산다 칩시다. 그래도 가난할 사람은 가난해. 오히려 고통을 늘려주는 거라고요. 그럼 그 분노가 어디로 갈까? 우리한테로. 재벌들한테. 이런 대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놀랐죠? 이런 얘기예요. 제가 7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씬입니다. 이 씬이 거의 드라마의 메시지이죠? 지금 되게 예쁘게 나와요. 다윤 선배님 오셔야 해요. 자윤 선배님 오셔야 해요. 넷. 자윤 선배님 오셔야 해요. 네. 압션. 촬영 어떠셨어요? 부산에서의 촬영? 이뻐요 제가 오늘 이뻐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퇴근. 안녕. 헤이! 어떻게 입고 왔다. 의상 유출됐다. 어떻게 입고 왔어. 부담스러워. 언제 왔어? 좀 전에? 네.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와. 너무 이쁜데? 되게 편한 미소. 오랜만에 보고. 여기서 냉린이었거든. 뒷모습에서. 고이간부는 맞으니까. 고이간부는 맞으니까. 고이간부는 맞으니까. CEO잖아. 진짜 이빨 드러내고 우는 건 너희들 볼 때밖에 없어. 다들 되게 내가 웃고 있으면 생소해할 것 같아. 됐다! éc Iran 이빨 드리비 수고한 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너네? 너무 귀엽잖아! 귀엽다 맞잖아! 뭐야 토끼야 토끼? 정장이 분장해 어떡해 토끼야 또? 나 근데 너무 분장이랑 마 이런 거 지저분한 분장이 자유대표님 is free 끝났습니다! 전 오늘부로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 노래 엄청 불렀는데 현장에서 윤자유 대표는 이제 오늘부로 free입니다 그동안 촬영하느라 애 많이 썼어 나 자신 너무 고생했어 끝났다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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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